오늘 시장에서 더 주의깊게 살펴볼, 잘 갈 수 있을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크게 흔들렸다가 오늘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좀 대표적인 성격을 띈 삼성전자를 선별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오히려 조종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조종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분명히 좀 낙복이 좀 과대한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 기회는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좀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칠하량이 점유율 19%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갤럭시 24라든가 Z 플립 6에 대한 좀 인기가 높아지면서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최근에 좀 하락이 삼성전자의 영향은 아니었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조기 착공의 용인 클러스터 쪽에 대한 공장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내년 조기 착공할 것이다 라는 발표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메모리 번도치 쪽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에 좀 하락은 좀 과도한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해보자 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는데 일단은 오늘 4.6%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추세선, 이평선 이탈했단 말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보이자 반등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냐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7만 원 초반대를 한번 좀 매출가로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뭐 정고점을 바로 향해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국가는 8만 2천 원을 좀 잡아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좀 포트를 담을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6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해보자, 분할 매수를 해보자, 모아가자라는 전략 저희도 잘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